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가 범행 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 모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사시미칼, 방건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같은 키워드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60대 여성은 피의자 최 모 씨가 모은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인도를 걷던 도중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 피할 결을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의 차량에 치인 다른 4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여성 1명이 숨짐에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최 씨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인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면 이르면 오늘 오후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전망입니다. 14명이 다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 모 씨가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최 씨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언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8분 만에 끝났고 최 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린 시절 영재로 주목받던 최 씨는 특목고 진학 실패 뒤 들어간 일반고를 1학년 때 자퇴하며 비뚤어지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지만 수사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에도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쏠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인데다 피해 규모도 중대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묻는 동시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치압만큼은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이 나라에서 2주 만에 또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폭염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싫었던 이번 주. 이제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소리마저 나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전국 곳곳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겠다는 글이 2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호신용품 판매가 는 것은 물론 이젠 경찰이 입는 방건복마저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서현역에서 있었던 믿을 수 없는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 배달 노동자인 20대 남성 최 모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최 씨는 횡설수설하며 피해망상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분당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만 하루가 지났는데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오늘 오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최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가 관심인데요. 범행 장소를 서현역으로 정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먼저 범행에 쓴 흉기는 최 씨가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흉기 구매 후 곧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했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인터넷 게시들과 검색 이력 등을 조사 중입니다. 불과 2주 전 있었던 신림력 흉기 난동 사건의 모방 범진하는 부분도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최 씨가 분열석 성격 장애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겁니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소를 서현역으로 정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일종의 피해 망상 속에서 끔찍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신병력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많은 시민들 만났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저희 취재진이 서현역 인근에서 하루 종일 현장 분위기를 취재했는데요. 너무 불안해서 아침에 집 비밀번호를 까먹을 정도라고 말씀하신 시민분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터 대전교사 피습 사건,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흉기 소지자 체포 등 흉기 범죄가 잇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SNS에서 살인 예고와 같은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어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장난글로 추정되지만 시민들은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가 우리 11일 전에 신림동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범죄를 모방했다는 얘기도 정황도 있다고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유사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먼저 범행 도구입니다. 조선은 범행 10분 전, 최 씨는 범행 전날 똑같이 마트에서 흉기 두 점을 준비했는데 명백히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신림력이나 서현역 백화점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을 노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경찰은 최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검색 이력을 분석해 실제로 조선의 범행을 참고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볼 때는 모방 범죄가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최 씨는 흉기 난동 전에 먼저 차로 시민들을 들이받아 쉽게 인명 피해를 내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조선은 젊은 남성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로 남성들만 공격했지만 최 씨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점도 다릅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선이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선에 대해서죠. 최 씨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선글라스와 검은색 후드티로 신원을 숨기려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기자, 외신들도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공통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P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흉기 난동 사건에 강력한 대처를 지시하자마자 대전교사 피습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흉기 난동은 한국에서 드물지만 전례가 없진 않다며 지난달 신림동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경찰이 흉기 난동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또 굉장히 이례적인데 흉기 소지에 대해서 검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상 초유의 검문 검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수사 당국이 계속되는 살인 예고에 혼란을 낮추기 위해 강경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경찰관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무분별한 범행 영상 전파를 막아 모방 범죄를 방지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요. 신림동 사건 범행 영상 전파가 트리거가 된 것 같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또 다른 공포감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수사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행을 벌인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두 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에는 대인기피증으로 다니던 학교까지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최근까지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검거 직후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부모와도 떨어져 아파트와 원룸 등을 전전하며 혼자 살아오다 범행 이틀 전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감스럽게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잖아요. 멈추고 나면 다시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 씨의 범행이 이런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얼굴을 감추거나 흉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 등도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량에다가 다 준비를 하고 물고 나갔던 거잖아요. 흉기를 또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분 뒤에다가 숨겼다잖아요. 살이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고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행위로 보이죠.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 명이 상가 건물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우르르 뛰어가는 걸 보더니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상가 관계자가 흉기난동 소식을 모르는 카페 안 손님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자 놀란 손님들이 술렁입니다. 서현역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상가가 빼곡한 구역입니다. 혹시나 흉기난동 피의자가 내가 있는 가게로 들어올까봐 수많은 시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놀라 도망치는 시민들을 숨겨주거나 아예 가게 문을 잠가버린 상가도 많습니다. 흉기난동으로 난장판이 된 서현역 주변은 사건 충격으로 하루가 지난 오늘도 거리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6분 피의자 최 모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행인들을 덮친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이었던 이곳에서 5명이 차에 치어 쓰러졌는데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 최 씨 사고를 내자마자 차에서 나와 맞은편 쇼핑몰 입구로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간 문은 2층 쇼핑몰 입구로 연결됩니다. 쇼핑몰로 들어선 최 씨는 무차별 칼부림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오후 5시 59분. 누군가 칼을 휘두르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됩니다. 칼로 사람 찌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신고하던 전화인데 사람 찌르고 다닙니다. 빨리 오십시오 하고 소리치고. 2층에서부터 흉기를 휘두른 최 씨는 1층으로 내려와서도 무차별 범행을 이어갑니다. 이때 흉기 한 자루를 이곳에 흘리기도 하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2층으로 향합니다. 최 씨는 2층 쇼핑몰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6시 5분. 근처 서연지구대에서 뛰어오던 경찰은 도망치던 최 씨를 발견하고 이곳 화단에서 최 씨를 체포. 다른 흉기 한 점도 함께 발견합니다. 사건 현장인 쇼핑몰은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 하루 지하철 이용객만 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쇼핑몰에 머무르는 6분 동안 9명이 다쳤고 10분 동안에만 총 14명이 다쳤습니다. 못했어요. 나는 어떻게 욕할 힘이 생겨요. 평화롭고 조용하고 또 막 재밌는 거. 많이 유동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잇따른 묻지마 범행이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시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인 60대 여성 A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중환자실압. 남편은 사고 당일 평소처럼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다며 당시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 저쪽은 뭐였어? 저쪽은 뭐였어? 저쪽은 뭐였어? 길이 아니었네요. 매일 다니는 길이 아니었네요. 한 번씩 던져서 죽으러 죽으러 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뇌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집사만 안 하고 나는 죽으러 가면 낸대. 사고가 난 곳 인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저녁 시간 커피를 사러 나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왜 OO가 커피사랑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는 거라 봤더니 다 바르게 못하니까 그때 괜찮은 게 올라오던데 곧바로 닥터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격해졌으면 그걸로 바로 기다려보겠다고 마감했는데 저 어린이를 어떻게 보네요. 이제 사배기 안 돼서 잘했어.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회복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6시 무렵 평소처럼 친구를 만나려고 서현역을 찾은 윈도일 군과 음준 군. 한순간에 비명이 들리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만 십대답지 않게 침착했습니다. 윤 군은 곧바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여성의 배를 30분간 눌렀습니다. 또다시 피의자가 돌아와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지만 도망치기보다는 피해자 곁을 지켰습니다. 무섭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좀 무섭고요. 되게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냥 뒤늦게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만 오히려 평소 즐겨보던 구급법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번과 똑같이 누가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올 때까지 시민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안요원들도 있었습니다. 14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였지만 위험을 무릅쓴 영웅들의 용기는 빛났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신선한 경제 뿐